먹은거 아녜요? 아 그런가? 아까 아까 아 아유 이 개새끼들아 어 그러요 어 야 저기 올라간다 보이냐? 올라 어 야 저기있다 야야야 싸울 준비 교전 준비 비자야 여기있습니다 나이스 우리 저쪽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동 이동 오케이 응 뛰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총소리 들려 야 위치 위치 괜찮은데 우리 어 바로 앞에 있음 바로 앞에 나가리에 있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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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핑할까? 도핑 아 밖에있어 일부러 밖에있어 잠깐 좀 이따 들어갈게 어디있을까 4명 한 스쿼드가 살아있는건데 전혀 짐작이 안가네 이쪽은 반대쪽에 있겠지 능선 능선 저기저기 칼굴팔이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칼굴팔이야 칼굴팔? 칼굴팔? 칼굴팔 내가 남동 하나 iedz 5초 아무거나 줄어든다 그럼 와 어쩔 수 없죠 어렵는데 도트 사이트 뭐야 다음 다음 존이 어디냐에 따라 아 씨 어 바로 괜찮은데 쟤네가 올 것 같은데 오는 위치잖아 근데 우리가 나 있어 와노 아 두 개밖에 없어 일단 집에 있죠 지금 어구를 연막을 뿌렸네 왜 왜 왜 지금 부리는